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밸런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보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같이 일할, 함께 일할 보컬 트레이너, 여성 보컬 트레이너분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공고 영상입니다 제가 모집하는 글을 하나 써놨어요 카페에도 공지를 해놨고 여기저기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 유튜브에도 한번 공지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쓴 글을 대충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컬밸런스를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6년 전에 만들어서 6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는 33,7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카페는 15,0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혼자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살 때부터 음악을 했고 그동안 계속 이제 여러가지 레슨 받고 레슨 하고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 분석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레슨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는 저 소울조 조용준 선생님 저의 절친 소울메이트인 조용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보컬밸런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여자 레슨생들에 대한 케어나 조금 더 실질적인 여자 소리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강좌를 찍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네 그리고 이게 가려졌네요 그런 것들을 어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게 운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 여자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을 구합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보컬밸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까지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컬밸런스를 거쳐갔습니다 6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요 현재는 조용준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개개인적으로 레슨을 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뮤지션 뮤지션 꿈꾸는 지망생들 그 다음에 입시하시는 분들 뮤지컬, 성우, 아나운서 등등등등 목소리 쓰시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레슨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선생님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 자격 조건은 별거 없습니다 네 나이 24세 이상이고요 아 별거 없진 않습니다 실용음악과 입학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보컬밸런스를 그리고 저 보컬롤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을 하시고 서류 지원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면접을 하거든요 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심층 면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 어떤 경력이나 실력을 가지셨던지 죄송합니다 어떤 실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던지 보컬밸런스의 레슨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차에 따라서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어떤 그런 기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온 커리큘럼이고요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교육받게 됩니다 좋은 환경, 급여 등 다양한 조건에 있어서 보컬 트레이닝 보컬 트레이닝의 구구를 꿈꾸는 보컬밸런스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노력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지원은 이제 이력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아무데서나 다운받으셔서 그거를 저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또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메일 주소는 여기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저희 네이버 카페 보컬밸런스 네이버 카페에 오셔도 공지글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보컬밸런스 카톡으로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컬밸런스를 앞으로 점점 더 확장을 시켜나갈 건데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어... 그냥 소신을 지키고 싶고 항상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옛날부터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학원 개인 레슨 등등 다양한 레슨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 입장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등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말 보컬밸런스에서 레슨을 받으면 혹은 레슨을 하면 정말 좋더라 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보컬 트레이너로서 일하는 거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컬밸런스 보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BGM은 제가 부른 노래 같이 가자 라는 노래입니다 같이 가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